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향기 호접이 처음으로 입고 되었어요. 꽃님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향기 호접에서요. 대부분 호접 나는 향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쩜 또 얘는 향기까지 예쁘기도 하네가 향기까지 가졌다네요. 그래서 우리 꽃님들 보시고 힐링 되시면서 또 우리 아이들 함께 예뻐하면서 입가에 미소지면서 웃음꽃 따라 오늘 영상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면 노란 꽃들이 물들어있는 아이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도 입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영상 지금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나가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금요일 발송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추가 주문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추가 주문하실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꼭 오늘 당일 주문한 것만 추가 박수찾기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택배비는 늘 4,000원이랍니다. 금요일 가구 관계 없습니다. 꽃님들 그리고 택배비는 추가 주문하시면 박수가 2개 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3개 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냥 박수 저희가 여기서 1개 박수 택배비만 받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추가 주문하실 때 또 택배비 또 가끔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이렇게 늘 우리 강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제일 가격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서두에 그래서 그때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꽃님들 얘가 향기가 제법 강합니다. 꽃님들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2013년 2월 14일 하요일 방송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합니다. 향기 호접 2대 18,000원이랍니다. 꽃님들 향기 호접이랍니다. 그래서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향기 호접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기 나는 향기 호접이랍니다. 아이들 조금 더 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안 핀 아이들도 있습니다. 꽃님들 댁에 가서 꽃 피웠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입은 입장들은 이렇습니다. 꽃님들 또 향기 호접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입고 되었을 때부터 입장들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향기 호접 여기도 보시면 그렇지요 꽃님들. 그래서 향기 호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많이 안 피워서 꽃님들 댁에 가서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향기 호접입니다. 그래서 꽃 하나 하나 꽃망울 한 개 한 개 터뜨릴 때마다 입장은 이렇게들 생겼습니다. 이렇게들 생겼습니다. 꽃 터뜨릴 때마다 향기를 내 풍겨줄 것 같습니다. 향기 호접 가격 18,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얘는 또 향기는 없지만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무늬 호접입니다. 와 무늬가 정말 예쁘죠. 무늬 호접이 그런데 얘들 무늬 호접 꽃 없는 아이들도 얘네들 가격 꽤 갑니다. 그런데 얘는 꽃까지 달고 왔어요. 무늬 호접이 꽃이 없을 때가 많은데 얘네들은 오 예쁘죠. 꽃까지 달고 온 무늬 호접 가격도 역시나 18,000원이랍니다. 무늬 호접도 꽃님들 보시면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것만 또 얘 이런가요? 또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도 대부분 꽃들이 안 피었습니다. 꽃님들 댁에 가서 입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잎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 또 봐보세요. 얘네들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늬 호접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불꽃제라늄 불꽃제라늄이랍니다. 불꽃제라늄 혼합 불꽃제라늄 이렇게 생긴 아이 화이트 불꽃제라늄 오렌지 불꽃제라늄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이랍니다. 오늘 꽃님들 새로운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있으며 할인도 합니다. 오렌지새 불꽃제라늄이랍니다. 얘네들은 불꽃제라늄 그리고 향기 좋아요. 만원이랍니다. 두 대 긴 노란 카틀레아 1번 3만 천원이랍니다. 두 대 이렇게 이렇게 꽃 아 예뻐요. 정말 이렇게 예쁩니다. 두 대 두 대 노란 카틀레아 가격 3만 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한타지아나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데 한타지아나는 이렇게 꽃이 되었어요. 얘네들도 역시나 한타지아나는 꽃님들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한타지아나는 이렇게 꽃이 피는 한타지아나는 이렇습니다. 한타지아난들 가격도 이렇습니다.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타지아나는 이렇습니다. 꽃대들은 많이 달려있네요. 그래도 1번 한타지아나는 2만 3천원이랍니다. 한타지아나는 그리고 미니 퍼플 미니 퍼플이랍니다. 예 미니 퍼플 향기 좋은 미니 퍼플 이렇게 분 큰아이 1만 5천원이랍니다. 미니 퍼플 그리고 사쿠라 캔디 사쿠라 캔디입니다. 사쿠라 캔디 이렇게 있습니다. 사쿠라 캔디 1만 5천원이랍니다. 아마 사쿠라 캔디도 전에 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또 사쿠라 캔디 1만 5천원 카나리 2만 2천원이랍니다. 카나리는 밥 아주 좋습니다. 카나리입니다. 이렇게 꽃대들 등실 등실 많이 달려있습니다. 카나리 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긴기야 하이트 긴기야 하이트 긴기야입니다. 얘가 하이트 긴기야 좋습니다. 하이트 긴기야 2만원이랍니다. 이제 긴기야도 끝나갑니다. 화이트 김기야 이렇게 된 연분홍색 화이트 김기야입니다 화이트 김기야 2만원입니다 화이트 김기야 2만원입니다 은방울 수선하 은방울 수선하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은방울 수선하 우리 꽃님들을 아직 못 찾아갔어요 5천원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캄파 그레이스 캄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 캄파 핑크색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보라색 8천원이랍니다 그레이스 캄파 각각 8천원씩입니다 학자스민 학자스민입니다 학자스민 7천원입니다 학자스민 학자스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천원입니다 왕수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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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왕수선하 5천원입니다 왕수선하 5천원입니다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이렇게 이렇게 네이시아 6천원이랍니다 꽃님들 봐보세요 노랑대명 석곡 저희들 오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구 되었습니다 꽃님들 기대해 주세요 하이트 개발 8천원이랍니다 하이트 개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약간 핑키빛이 도는 하이트 개발 8천원입니다 음 그리고 핑크 신비디움 2대 19,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오늘 핑크 신비디움이 향기 정말 좋은 핑크 신비디움 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몇 개 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또 이렇게 입고 되었습니다 정말 향기 좋습니다 핑크 신비디움 2대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4대 그린 신비디움 23,000원이랍니다 4대 그린 신비디움 한 개 있습니다 4대 그린 신비디움 향기 정말 좋습니다 4대는 한 개 있습니다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그린 2대 신비디움 15,000원이랍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2대 그린 신비디움 15,000원입니다 15,000원입니다 꽃님들 추가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택배 금요일날 할 것 같습니다 꽃님들 3관왕 3관왕 19,000원이랍니다 3관왕 꽃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사랑초 제가 얘가 너무 예쁘네 지고베타입니다 사랑초 4,000원입니다 꽃님들 똑같은 똑같은 철옥에 핑크가 있고요 철옥에 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자주색 입을 가진 사랑초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향불세 2만 4,000원이랍니다 얘들 향기 정말 제복 강합니다 향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4,000원이랍니다 꽃님들 너두게시 입고 되었어요 꽃님들 너두게시 1만 3,000원이랍니다 너두게시 꽃님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들 생겼는데요 너두게시 꽃들 지금 다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너두게시 꽃 지금 다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너두게시 입니다 너두게시 너두게시 꽃 정말 예쁘죠 오래가고 너두게시 얘를 뚝 띄워서 여기다 이렇게 더 합식해서 됩니다 너두게시 이렇게 봐보시면 다 꽃 달리고 있습니다 너두게시 꽃 달리고 있습니다 너두게시 만 3,000원이랍니다 정말 너두게시 꽃 예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연인 연인 1번 세대 2만 2,000원 이었는데요 만 8,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연인 이렇게 연인입니다 세대 만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연핑크 김기야 연핑크 김기야 연핑크 김기야 입니다 연핑크 김기야 이렇게 될 꽃이 있습니다 와 지고베타 향이 정말 좋습니다 만 5,000원 이랍니다 지고베타부터 담아드려야 되겠다 와 너무너무 향이 좋아요 아 지고베타 지고베타 에데 입니다 에데 만 5,000원 이랍니다 지고베타 에데 이렇게 정말로 꽃 오래갑니다 지고베타 에데 만 5,000원 입니다 만 5,000원 입니다 그리고 작약 입니다 너무나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 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원 입니다 음 여기서도 향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향 냄새가 어우 예에서 더 많이 나는 것 지고베타보다 불새에서 향이 더 많이 나네요 지고베타보다 불새에서 더 많이 크리스마스 카틀레아 13,000원 이랍니다 예 꽃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샤리베이비 꽃 없습니다 13,000원 이랍니다 언정 빠비요 언정 빠비요 29,000원 이랍니다 턱 죽도 섰고 턱 턱 섰고 아 좋아주셨습니다 오래꽃이 얘들 많이 핍니다 턱 죽도 섰고 17,000원 이랍니다 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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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염자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기꼬상 기꼬상 입니다 기꼬상 23,000원 23,000원 이랍니다 기꼬 꽃도 정말 오래갑니다 불꽃 철쭉 불꽃 철쭉 만원 입니다 불꽃 철쭉 그리고 호주 매화 호주 매화 8,000원 이랍니다 꽃님들 호주 매화 8,000원 입니다 13,000원 했는데요 이제는 8,000원 이랍니다 이제는 호주 매화 더 이상 입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창아지 손이 이렇게 꽃이 피는 창아지 손이 만 6,000원 이랍니다 창아지 손이 만 6,000원 이랍니다 은설 이랍니다 은설도 꽃 다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달리는 가정인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 달려있습니다 은설 은설 만 4,000원 입니다 우와 향기 좋습니다 노랑 대명 석꽃 2번 2만 6,000원 이랍니다 자 이 애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란 대명 석꽃 꽃대들이 위에가 이렇게 잘려있습니다 꽃님들 얘가 잘려있습니다 다 잘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어있고요 꽃님들 노랑 대명 석꽃 이렇게 꽃대들이 다 잘려있고요 꽃님들 또 이렇게 얘가 잘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2번 2만 6,000원 입니다 향기 아주 좋습니다 2번 2만 6,000원 입니다 피나타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이렇게 짓물른 이제 이렇게 짓물른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옆에가 꽃대가 하나도 안핀 아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피나타 1만 6,000원 이랍니다 솔량이 좋은 피나타 1만 6,000원 이랍니다 예뻐요 그리고 핑크 보라 쌀이 자 핑크 쌀 얘는 핑크 쌀 얘는 보라 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라 보라 쌀 핑크 쌀 각각 2만 원 씩 입니다 그리고 별 수국 별 수국 입니다 12,000원 이랍니다 꽃님들 별 수국 두 대 시간이 지나면서 보라 색 톤으로 청색으로 바뀝니다 12,000원 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대 아니 두 대 노랑 카틀레아 5번 24,000원 입니다 이렇게 두 대 노랑 카틀레아 24,000원 이랍니다 영민 니틀선 영민 니틀선 22,000원 이랍니다 영민 니틀선 봐보세요 꽃님들 이렇게 생겼네요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진해지면서 참여는 노랗게 폈다가 이렇게 된답니다 영민 니틀선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수영 잡아져 있는 노즈마리 15,000원 이랍니다 꽃피는 노즈마리 어떻게 이렇게 수영을 잡으셨을까 아주 멋있습니다 꽃님들 댁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5,000원 이랍니다 야챙과 꽃님들 우리 강산 늘 말씀드립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립니다 복수초 그리고 금요일 발성해 드립니다 복수초 5,000원 1번 긴기야 1번 복룡 긴기야 1번 복룡 긴기야 2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애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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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 입니다 음 어디갔지 이름표가 이름표가 쓰져버렸네요 5번 5번 젤라늄 5번 젤라늄 이렇게 장애 하트모이로 생긴 5번 젤라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젤라늄 굉장히 비싼데요 15,000원 입니다 원래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5번 젤라늄 그리고 대젤라늄 2만 9,000원 이랍니다 대젤라늄 아주 좋습니다 대젤라늄 2만 9,000원 이랍니다 대젤라늄 그리고 향기호접 향기호접 봐보세요 향기호접 향기호접 18,000원 무늬호접 무늬호접 18,000원 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2월 14일 화요일 방송 가격표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 858 8번이랍니다 향기호접 18,000원 무늬호접 18,000원 불꽃절한 10,000원 2대 긴 노랑 카틀레아 13,000원 1번 한타지아 23,000원 미니포플 5번 15,000원 카나리 22,000원 사쿠라 캔디 15,000원 아이텍 인기아 20,000원 음방울 수선 5,000원 그레이스 아르간파 8,000원 학자스민 7,000원 왕수선아 5,000원 네이쉬아 6,000원 아이텍 개발 8,000원 2대 핑크신비디움 19,000원 4대 그린신비디움 22,000원 2대 그린신비디움 15,000원 삼간항 18,000원 사랑초 4,000원 노드개시 13,000원 연핑크 김기아 15,000원 소자격 4,000원 에대지고베타 15,000원 염자 12,000원 기코상 23,000원 호주미아 10,000원 청아지손 16,000원 은살만 14,000원 2대 노랑대명석국 26,000원 향피나타 16,000원 핑크보라사리 각각 20,000원 별석국 12,000원 노랑 2대 카틀레아 5번 24,000원 영민니틀선 에대 22,000원 노주마리 에대 15,000원 복수처 5,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